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입니다. 2020년 6월 18일에 시행했던 고2 모의고사 우리 18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바빠서 답당한 기술은 빼고 그냥 담백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윗글의 소재는 개막 행사에서 연주를 요청하려고 라는 소재 To ask for performing at the opening ceremony 라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Dear, 친애하는 Mr. Santon에게 자, 이름도 희한하네요 맞죠? 자, 우리는 한번 묶어서 At the Future Music School 자, 일단 음악학교에요. Future라는 음악학교에 있는 우리들은 주어고요. 복수는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으로 갔어요. Have Been Providing, 제공해 오는 중이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중요법 뭘 제공하자면, 제공하다는 타동사니까 음악교육을 자, 투는 누구에게? 자, talented, 재능이 있어 지는 학생들에게 자, 4 기간의 제사로 10 years, 10년 동안 자, 그 다음 두번째 문장 자, 우리는 Hold는 여기서 열다 뜻이죠. 잡다 뜻이 아니고 자, 열는데 Annual Festival 그러니까 매년 열리는 축제를 자, To Give 하기 위해서의 뜻의 투부종사 부사 목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주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방향을 나타내니까 얘를 간접 목적어 자, 실제 주는게 A Chance, 직접 목적어 자, 그래서 4형식을 바꿔쓰자면 Give A Chance 자, 전체 수합 To Our Strength로 바꾸면 3형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기회인데 이럴 때는 또 형용사용법으로 잡는게 좋겠죠. 어떤 기회냐면 공유할 기회를 그들의 음악을 자, With 공동체와 함께 그러니까 애들이 뭐 음악 연습한 거로 공동체와 앞에서 연주를 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Always Invite 자, Always는 빈도 부사 비동사 D, 조동사 D 그 다음 일반 농사는 아 이렇게 자, 일반 농사 앞에 쓴 빈도 부사 우리는 항상 초대해요. 유명한 음악가들이 자, To Perform 음악가인데 제가 또 형용사용법으로 잡아왔고 어떤 음악가이냐면 공연할 연주하는데 자, In the Opening 이벤트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 유명한 사람이 나와주면 사람들이 와! 하겠죠. 자, Your Reputation 주어고요. 자, As World Class Violinist 세계적인 클라스의 바이올린 리스트로의 너의 명성은 단수죠. 그래서 Proceeds S 자, 하면서 너를 넘어선다. 이상하죠. 그래서 명성이 자자하다라고 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은 고려하는데 자, 너를 뮤지션으로 여기서도 O형식으로 너와 뒤에 나오는 뮤지션이 동격의 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O형식으로 잡아서 너를 음악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음악가? 그냥 음악가는 좀 재미없으니까 Who has influenced them the most 라고 약간 좀 칭찬을 해주고 있죠. 자, Who 주격관계대명사로 앞에 나왔던 뮤지션 단수 Who 또 해즈까지 단수 동사로 잡았어요. 자, 이 음악가가 영향을 좋았는데 현재 완료용법만 적어놨는데 여기서는 사실상 계속적 용법이 좋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대문 학생들 아까 전에 복수를 썼고요. 학생들에게 The Most 최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좋았던 자, 그 다음 That Is Why 자, 그것이 왜 관계부사 용법 썼고 뒤에 완벽한 문장으로 들어가겠죠. 그것이 왜 내가 원하는데 To Ask 하는 것을 자, 하면서 Want 목적어 구조로 내가 요청하는 것을 원해요. 자, 너에게 To Perform 하도록 공연하도록 자, 여기서 여기서도 Want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인데 자, I Want To Ask 동사 동사 원형 보는데 원어부도 최상급 가장 유명한 바이올리스트 중에 몇 명 한 명을 보는 것이 모든 시절에 그래서 아까 전에 Watch가 지각동사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목적어 원 들어갔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지금 동사 원형으로 플레이 원형 부정사 지각동사 동사 원형 플레이 연주하는 것을 보는 것이 At The Show 쇼에서 자, 다음 It Would Make Make 보이자마자 사역동사 잡아버리고요. 자, 이것은 우드 동사 원형 잡고 만드는데 축제를 자, 만들다 해서 목적격 보호가 두 개가 요렇게 수식 들어가네요. 이렇게 그래서 O형식으로 축제를 더 컬러풀하게 다채롭게 그리고 Splendid 훌륭하게 자, 이런 자리에 우리 맨날 Ly 걸어놓고 안 되는 거 걸어놓고 틀린 문제 뭐 찾아라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문제 내죠. 자, 우리는 Look Forward To는 고대하는데 자, 투과해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Receiving ING 동명사로 만들어줘요. 자, 받는 것을 고대해요. 자, 모를 긍정적인 답변을 제발 좀 와주시오 이거죠. 자, sincerely 정말로 아, 이름이 Stephen 자, 폴마가 자, 요렇게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서 주제구먼 보면은 자, 개막행사에서 연주를 요청하라고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